자 이렇게 해서 워드 카운트를 거의 만들었어요. 자 다시 예전 코드로 돌아와서 여기에 출력하는 부분까지 한번 해보죠. 자 출력하기 위해서는 역시 반복문을 돌려야겠죠? 배열 안에 들어있는 값을 반복적으로 호출하면 됩니다. 자 해보죠. for i는 0, i는 countedWordArr.length 그리고 i++ 이렇게 해서 console.countedWordArray에 값을 가져오고 거기에 첫 번째 값 그리고 두 번째 값을 한번 출력해보겠습니다. 어때요?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면서 이 각각의 원소들의 그 각각의 단어가 몇 번 반복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완성을 하게 된 겁니다.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만 제가 챙겨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여기에 있는 이 코드를 보면 여기에 더 소문자가 158개고요. 그리고 위로 쭉 올라가 보면 여기에 있는 대문자 더는 20개입니다. 자 그런데 소문자 더와 대문자 더는 따로따로 카운팅할 필요가 있어요? 전혀 없죠.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라는 거죠. 자 그거는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여기서 한번 살펴보시죠. 자 우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문자열을 예를 들어서 문자열이 이렇게 있어요. 그러면 문자열이 갖고 있는 메소드 중에 음 제가 스펠링을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러면 to lowercase라는 것을 실행하면 그 문자열에 있는 단어들을 모두 소문자로 바꿔줍니다. 반대로 뭐가 있겠어요? uppercase라는 게 있어서 그것을 실행하게 되면 모두 대문자로 바꿔주게 된다는 거죠. 자 그럼 우리가 작업하던 이 코드로 돌아와서 자 등장 횟수를 계산하는 부분에서 이 word를 담고 있는 이 부분 있죠? 여기를 우리가 to lowercase 맞나요? lowercase lowercase로 바꿔주게 되면 이 word가 소문자로 바뀌면서 대문자건 소문자건 모두 다 소문자에 소문자로 바뀌어서 counted word라는 곳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대소문자 구분이 사라지게 되겠죠.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? 자 이렇게 돼서 아까는 150 몇 개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더가 178개로 들어갔습니다. 즉 대문자와 소문자를 이런 식으로 해서 병합하게 된 것이죠.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문서에서 여러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그 단어들의 개수를 카운팅하고 더 많이 나오는 것부터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아주 작은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시야가 살짝 넓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하면 항상 뭐 웹페이지를 하나 열어놓고 그것이 뭐 웹사이트를 어떻게 제어하는 이런 전형적인 모습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래밍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이 이번 수업의 의도 중에 하나였습니다. 자 여기까지 하고요. 여러분들이 여기서 끝내는 것도 좋지만 이걸 좀 개선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더 적은 코드로 더 빠르게 구동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아요. 또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의미 있는 정보들을 더 추가할 수도 있겠죠.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더의 경우에는 어떤 사이트에 어떤 url로 연결을 시켜서 더 부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리로 가게 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. 그런 걸 한번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